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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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니 100년만에 찾아온 더위고 어쩌니 하더니 정말 덥네 아 아 아 아 이놈들이 어쩌고 낙서를 이놈들 거기 앉으세요 이놈들아 야 뭐라는 거야 골룸 인제야 묵은 김치 싹 비우니 맛있게 잘 먹었지 뭐 언니 골룸이 뭐야 아 애들이 맨날 골룸골룸 그러는데 왜요 아 지금 장에 갔다 오다 보니까 담배락에다가 애들이 낙서를 잔뜩 써놨는데 이 동네에서 없어져야 할 인물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골룸 막 막 그렇게 써놨더라고 골룸이 뭐야 옛날에 누구한테도 골룸 아 눈물 것 같던데 아 모르겠어 언니의 골룸이 뭐야 막 막이 그런 뜻이야 아 아 영화에 나오는 요정이라잖아 요정 요정 요정한테 왜 그렇게 흉한 말을 해 왜 이렇게 일찍 뛰어들어구 다녀왔습니다 아니 웬일이야 이렇게 일찍 뛰어들어구 회전사청에서 뛰어보려구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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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들이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유, 이제 퇴근해. 예, 들어가세요. 오예, 들어가요. 이 썩을 놈들을 그냥. 식혀 우이싱ica 비주얼 em rook einer. 그래서 하고 한번. 그러며reto, 아닙니다. 비주얼 네, 형 중에서는 인형 thì. 아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심도 안 쪄진다. 왜 이렇게 나른하냐. 5월 10일. 내 생일? 5월 10일. 맞잖아. 내 생일? 고맙습니다. 맞어? 오늘 씻고 저녁 먹어야지. 넌 왜 이렇게 들어왔냐. 아침도 아닌데. 얼른 씻으세요. 묵을듯이 마지막 남은 걸로 매일 전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뭐? 네? 천연이. 반술두고 가. 늦었어요. 뭐? 늦었어요. 아침에 미역국도 없었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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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도 누구도 내 생일 축하해 준다는 말 없었고. büyük내 참Net DOUE yanlış beforehand. 질픙ぁ. 태궤야 mu1야. 야, 최민희야. 너 졸음을 보러 가서 음료 사 와. 응? 학교なんだ, 뿌. 어떻게 내 생일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 친구들은 그렇다죠. 어떻게, 어떻게 현우씨가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남도 아닌 가족들이? 6시간 남았어. 남은 6시간 동안 어떻게 하나 보겠어. 얼마요? 8,500원이요. 맛있게 드십시오. 안녕하세요. 금방 왔나요? 아, 저런 씨. 너, 수 쓰지 마라. 뭐? 꼭 음식 시켜놓고 음식 올 때도 뭐 화장실 가서 앉아있고. 돈 없으면 없다고 그래 인마. 내가 안 사줘? 야, 배달 오는 사람들한테 얼굴 보여주기 싫어서 그래 자식아. 한 집에 살면서 머리 굴리지 마라. 어? 그런 거 자꾸 굴리다가 걸리게 되면 나 진짜 맘상한다. 너 알지? 나 쫄잔한 거. 에이, 진짜. 야, 준다, 저 자식. 지갑이 없네. 안 주를 거면서 말은. 먹어 인마. 응. 알수록 앓게 잘 붙이네. 응, 맛있게. 시장에서 파는 거하고 똑같지요? 사전이 더 낫지. 응. 서둘러는 실력도 차가려면 아직 멀었지. 먹어. 미역국 없어? 미역국은? 이 묵국 시원하고 좋네. 응. 먹어 봐, 자. 잡채 있어? 잡채 없어? 잡채 있어? 있기는? 동그랑땡은? 동그랑땡 냉동실에 있는데. 앉아 있어. 있는 거 먹어. 좀 주지. 먹고 싶은데. 먹고 싶으면 네가 먹어. 네가. 서둔 두 살이나 처먹은 것이 그냥 앉아서 밥상 받으면서 반찬 투정. 내가 서둔 둘인 건 알아? 너는 아냐? 나는 그게 궁금하다. 너는 알아? 너 서른 두 살인 거. 야, 세탁기 언제 붙이러 오는데? 낮에 사람 있어야 오든 말든 하지. 빨래는 했냐? 어. 맥주 마실래? 응. 야, 잔머리 죽인다. 너. 야, 잔머리 죽인다. 너. 야, 잔머리 죽인다. 야, 잔머리 죽인다. 야, 잔머리 죽인다. 요